안녕하세요. TV10 초록통신의 석팀장입니다. 초록두 가수 임영웅의 데뷔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음원 차트 올킬에 이어 유튜브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가 동시에 유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13일 자정 기준 유튜브 인기 극상승 동영상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유튜브 뮤직에 공개된 음원에도 인기 극상승 음악 3위에 올랐습니다. KBS E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메인 OST인 사랑은 늘 도망가는 멜론버스, 지니, 바이돌, 카카오 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감성 달라져 이 무대의 노래로 작곡가 한밤이 새롭게 편곡해 2년간의 형제하고 촉촉한 감성은 물론 어쿠스틱하고 담백한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유지했는데요. 신사와 아가씨 전체를 공통하는 메인트가 오긴 사랑은 늘 도망가는 정식 음원 공개에 앞서 드라마의 삽입 때 무립도를 틀어올리며 시청률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프로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안녕